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에서 피를 쭉 뿜어낼 때 피가 나가는 대동맥이라는 큰 동맥입니다. 메인 파이프죠. 여기서 가지들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왼팔로 가는 거고, 이것은 오른팔로 가고, 이것은 뇌로 올라가는 동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동맥이 나가면서 맨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가지로 뻗어 나온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관이라고 하면 옛날에 왕들이 쓰는 관, 영어로는 코로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알테리, 관같이 생긴 동맥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 얘기를 하면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협심증이 있다 그러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아주 중요한 동맥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 그 심장이 피를 뿜어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영양소, 당분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산소를 이 심장 근육세포에 공급을 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러니 관상동맥이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혔다면 심장이 안 뜁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상동맥이 어떻게?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게? 점점 좁아지려면 관상동맥 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점점 쌓이면 동맥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동맥이 점점 좁아지면 막히기가 아주 쉽죠. 그런 상태를 동맥 경화 상태라고 합니다. 경화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맥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동맥은 본래 아주 유연하고 이렇게 땡기면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맥이 경화가 되면 파이프처럼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 안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관상동맥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딱 이렇게 보면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막층, 중막층 중막층은 근육세포들이 근육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동맥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므러들어서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막층입니다. 여러분, 관상동맥만 해도 사실은 모세혈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의 혈관계통이 여기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동맥인데 동맥층이 몇 층이에요? 외막층, 중간에 근육층, 내막층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 큰 동맥 벽에도 결국 뭐가 들어와 있어요? 모세혈관이 와서 그 벽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야만 큰 동맥도 싱싱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습니다. 뇌동맥이 있는데 뇌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뇌동맥의 한쪽 벽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볼록해지는 이런 병입니다. 여러분, 고무 풍선도 꽉 누르면 어떤 부분이 볼록하고 튀어나와요? 약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풍선이 터질 때 그 약한 부분이 제일 잘 터집니다. 그래서 뇌 안의 동맥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고용합니다. 이렇게 동맥 벽을 볼록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상태를 성류 같다고 해서 뇌동맥류라고 그래요. 그럼 저게 터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약해서 잘 터져요. 옛날에는 이 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선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 해보니까 선천적으로는 이 동맥류가 없어도 나중에 후천적으로 동맥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두께가 좀 있죠. 이 부분이 약해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왜 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맥 벽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이게 무슨 혈관들이에요? 이게 모세혈관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스트레칭은 시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면 요즘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해요? 안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아마 온 몸에 상당히 발달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관 그 자체도 모세혈관이 들어가서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심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심장 자체도 심장 심장의 근육을 다 녹여버리고 모세혈관에다가 이 색소를 넣어서 모세혈관이 이 심장 배관이 얼마나 실같이 쫙 퍼져있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고 또 이제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고 이제 거기다가 고지방 식사를 하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점점 퇴화해요. 점점 없어지면 심장 근육 그 자체에 그 자체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격지가 하고 꽉 누르는 것처럼 아파요. 이제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소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아! 아! 조금만 조금 높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 아!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왜?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화가 뛴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할 때는 심장이 세게 뛰어야 되잖아요. 세게 뛰려면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죠. 아!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갑자기 아! 아! 아파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퇴화가 돼서 왜? 하나도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삼겹살 같은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다보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다 막히고 퇴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관상동맥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막히느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관상동맥을 쫙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면 지금 동맥이 깨끗한 거예요. 내벽 안벽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운동이 부족하다. 고지방 식사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육식을 많이 한다. 육고기의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게 혈관이고 혈관을 이제 이렇게 가로로 잘린 겁니다. 이것은 백혈구들이고 이것은 적혈구들이고 빨간 것들. 여기는 정상적인 혈관 벽이에요. 여기도 정상적인 혈관 벽인데 여기서부터 뭐가 쌓여요?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면 점점 쌓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동맥이 점점 굳어지고 확장이 잘 안돼요. 굳어지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늘어나지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쫙 갈라져요. 갈라져 있다가 여기에 끈적끈적한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이렇게 화산 터지듯이 퍽 터져나와 터져나와 가지고 이 관상 동맥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탁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면 더 이상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산소공급이 안되니까 굉장히 아픈거죠.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 이 관상 동맥이 산소 공급을 하는 부위에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정맥도 일어나고 고혈압부 고혈압부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 가지고 동맥 직경이 점점 좁아지면 심장의 피를 더 세게 뿜어야 돼요? 약하게 뿜어야 돼요? 세게 뿜어야 돼요. 세게 뿜어야 돼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자체가 점점 굳어져요. 심장 자체가 굳어져 가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굳어지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세포 자체가 죽어서 거기에 흉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혈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심장이란 것은 피를 뿜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뿜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뿜어서 내보낸 피를 또 돌려받아야 됩니다. 뿜어주면 한 바퀴 쫙 돌아서 뒷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어떻게 또 뿜지? 피가 안 돌아오면 뿜을 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피를 내보낼 때는 정문으로 내보냅니다. 쫙 뿜어서 내보내고 그래서 내보낸 피가 안 받고 온 몸을 쫙 돌아서 들어와야 될 때 어떻게 들어오게 해요? 정문은 닫고 뿜어낼 때는 뒷문, 후문은 막고 뿜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피를 받아들이려면 정문은 닫고 후문만 열고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쫙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갔던 혈관에 있던 피들이 심장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혈압을 체크할 때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에꺼, 그 다음에 밑에꺼. 우에꺼는 뭘까? 우에꺼가 숫자가 뭐예요? 항상 더 높아요. 그게 밑에꺼, 우에꺼, 밑에꺼는 뭘까요? 우에꺼는 심장이 피를 어떻게? 뿜을 때, 뿜을 때니까 압력을 세게 뿜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뿜을 때는 120 이다. 그 다음에 확 뿜으니까 이제 120 이 됐는데 심장이 피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하면 혈관에 나가 있던 피가 심장으로 뒷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혈관에 나가 있던 피가 점점 어떻게? 심장으로 돌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120에서? 120에서 115, 111, 109에서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심장이 제일 최고로 많이 확장했을 때가 심장이 피를 돌려받은 피를 다 받아들여서 받아드렸을 때가 8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상 혈압으로 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혈압을 재서 재해놓고 볼 때 그래서 이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요. 이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요. 확장기 혈압이라고 해요. 우리 의사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진 혈압이 수축기계, 확장기계 물론 수축기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 확장기 혈압을 더 주시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웬만큼 올라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140 이상만 안되면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완기 혈압은 90까지를 정상으로 봐줍니다. 아시겠죠? 90이 되면 그때부터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완기 혈압을 의사들은 더 중요하게 주시를 할까요? 이완기 혈압이 높아지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완기 혈압이... 여러분, 심장이 이완을 잘 할수록 심장이 확장을 잘 할수록 혈관에 있던 피를 어떻게? 심장 안으로 더 많이 불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심장 안으로 혈관에 나가 있던 피를 심장 안으로 더 많이 불러들이면 이완기 혈압은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할수록 혈압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렇죠.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완기 혈압이 80이 아니고 이 사람이 70이다. 이렇게 되면 80대보다 70대가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확장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80이 아니라 90이 됐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확장을 충분히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의사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 이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확장을 잘 못하고 있는 심장이라면 어떤 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장을 잘하는 심장하고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쉽게 생각해 좀. 그렇죠? 확장을 잘하는 심장은 유연한 심장이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지. 심장이 확장을 잘 안 한다면 그 심장은 뭐예요? 굳은 심장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자꾸 있고 모세혈관이 그래서 협심증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심장이 점점 굳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잘 신나게 부르고 이러면 모세혈관이 점점 발달되면서 심장이 뭐예요? 그 굳었던 심장이 점점 유연해져서 확장기 혈압이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장기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다룰 때 확장기 혈압을 주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혈 환자가 142에 확장기 혈압이 96이라는 환자가 있고 152에 85이다. 어느 환자가 문제가 심각해? 왜? 이 환자는 심장이 굳어져요. 심장이 유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환자는, 이 밑에 환자는 수축의 혈압은 좀 높을지라도 심장이 아직도 유연해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심장이 굳어있을 때 심장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뉴스타트를 진짜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는 굳은 심장을 유연하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굳은 심장이 유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근육 안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좀 해보니까 몸이 많이 풀렸죠? 처음에는 굳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구리를 스트레칭을 당기죠?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뭐예요? 아! 아파! 아! 아파! 땡겨요. 왜? 모세혈관이 아직도 발달하지 않아서 더 많이 당기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꾸 뉴스타트를 해 가면서 스트레칭을 자꾸 하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쭉쭉쭉 더 뻗어나가. 그러니까 이정도 해도 안 아파.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이래도 안 아파. 또 뭐예요?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노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스트레칭을 하세요. 뉴스타트 하세요. 그러면 몸이 계속 날렵하고 아주 유연해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본래는 여기가 막 아파야 돼. 막 땡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파? 여기 모세혈관이 근육 안에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는 한 안 아파요. 허리 아프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탁 탁! 이런 것도 돼.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뉴스타트를 안 하면 금방 금방 늘고 그래서 몸이 굳어 딱 해서 막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꾸부정해 주고 그래. 그래서 암만 낳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면에서 건강이 쫙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거 뉴스타트를 안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면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죠.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 자체는 피 속에서 혈관에 쌓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방이 많이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어떻게 해요? 간에다 쌓아두라고 해요. 그래서 간 세포가 그 집 남아 돌아가는 지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무슨 현상? 지방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간은 술 많이 먹는 사람, 술도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알코올이 가장 탄수화물에 속해요. 알코올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술 먹으면 힘 나죠. 열이 펄펄 나고 힘 나죠.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칼로리가 꽤 높아요. 술도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꼭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술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또 기름기 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칼로리가 높아지면 그런 것들을 다 지방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간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비하 지방 세포에다가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살찌고 뚱뚱해지면서 간도 지방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간 그리고 이제 피 속에 지방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 혈관들이 다 끈적끈적해지고 좁아지고 이래가지고 피협심증도 오고 온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맨날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뉴스타트를 했다 하면 그게 어떻게 다 지방간도 빠지고 고지혈증도 내려가고 그렇게 다 없어지죠. 저절로 그러니까 뉴스타트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병 걸리고 싶다는 얘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병이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생기, 생명을 받아서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해주는 그런 삶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런데 우리가 워낙 비정상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고기 안 먹는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이상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그러고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비정상 그런데 뉴스타트가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제가 동창회에 가면 우리 동기생들이 다 77, 78 이렇게 되는데 다들 무슨 병이든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 무슨 약을 먹든지 다 먹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상구가 가면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싱싱해? 그래요. 싱싱해 보이잖아. 그렇죠? 생기가 돌고 싱싱해. 그래서 넌 아픈 데 없어? 그래요. 아픈 데 없지. 그러면 에이,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다고 자기들이 정상이라 아픈 데 없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니 진짜로 아픈 데 없어? 없어. 그럼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러면 아 이 이 이상한 놈이네. 그래요. 약 안 먹으면 이상하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뉴스타트를 해가면 정상적으로 아무도 약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고혈압 그러면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 가지고 고혈압이 낫는단 말입니까? 안 낫는단 말입니까?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안 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고혈압 약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천만에 뉴스타트 하면 얼마든지 20년, 30년, 40년 된 고혈압 약 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해서 혈압이 점점 떨어져서 약 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약을 안 끊어요. 약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쓰러져요. 어떤 때. 왜 쓰러져요? 혈압이 정상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데도 거기다가 대놓고 또 약을 먹으니 어떻게 해? 혈압이 너무 떨어져요. 저 혈압이 내가 핑!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뭐예요? 만병? 이거 또 꼬인 거에요. 약팔, 약쟁이가 되어서 좀 이상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약, 진짜로 약 먹는 거 하도 없어? 없어? 이 녀석은 이상한 놈이냐고 그래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별나게 사는 놈이니까 약 안 먹는다고 그래요. 별나게 살긴 뭘 별나게 살아요? 뉴스타트 하는 게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뭐예요? 별나게 산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 하는 거 그 별난 거요? 운동하는 거 별난 거요? 현미밥 먹는 거 뭐 채식하는 거 별난 거요? 별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삶은 건강 상태는 정상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 가지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앉아 있으려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허리 아픈 거 하도 없어. 허리가 왜 아프게? 그것은 모세혈관. 이제 우리 여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척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는 엉덩이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두개골까지 쫙 연결하는 게 척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뼈가 한 줄로 쫙 되어 있는데 이 척추뼈를 어떻게? 딱 이 중앙선에서 유지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들이 이 척추뼈에...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척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또 엉덩이뼈까지 근육이 쫙 붙어져요. 그래서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척추뼈 좌우에 이 근육이 있죠. 그렇죠? 이 근육을 뭐라고 불러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등심. 이름만 들어봐도 좋아요. 등심. 등심 근육이 좌우로 두개가 딱 해서 척추가 좌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심 근육이 그 기둥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기둥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않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안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심, 등심, 근육, 기둥 네 개가 이 척추뼈가 중간에 딱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도록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받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걸어 간다든가 하면 이 등심 안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뼈를 중간에 두려고 일을 많이 해요.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안전체로 가니까 이 등심 안심이 척추뼈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한 100명이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러면 한 90명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 척추뼈에 이상이 있는 줄로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100명이면 한 10명 가량은 뼈에 무슨 뼈나 디스크에 이상이 보이는데 90명은 멀쩡해요. 뼈도 멀쩡하고 디스크도 멀쩡해요. 그런데 아파요. 그건 뭐가 아플까? 그건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는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봐야 안 나와요. 그럼 근육이 아픈 이유는 뭐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한참 앉아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으면 보통 때는 눕기도 하고 비스듬이 들어 눕기도 하고 그러면 누우면 등심 안심은 힘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꼭꼭꼭히 앉아서 가야 되면 이제 드디어 아파오는 거예요. 등심 안심 근육이 바짝 긴장을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특히 또 술이나 한잔 했다. 거기다가 또 기름 끼는 것도 먹었다. 이렇게 되면 등심 만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면 또 시원해요. 왜 시원해요? 시원하는 것은 모세혈관의 피가 좀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혈관이 끈적끈적한 적혈구로 막혀 있을 때 그 그림을 봤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으면 두들기면 어떻게? 이게 적혈구로 떨어져서 순환을 하니까 산소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원해요. 그래서 또 뭐 눌러달라. 뭐 우리 집사람은 또 밟아달라. 온갖 주문. 그래서 뭐 이렇게 쓸어 올려라. 주문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찜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찜질 해주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받아서 확장해서 막혔던 적혈구들이 통과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참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일상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 놀러 가자. 그래서 공원에 갔는데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꼭 운전하고 내리면 뭐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잔스럽게 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래 싸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이 허리에 문제가 많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여자들은 허리 아프다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여자들은 뭐해요? 허리 아프다는 여자들이 무지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럴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인턴이라는 것은 각 과를 다 돌아다녀요. 예를 들어 내과에 4개월, 외과에 2개월, 산부인과에 위개월, 소아과에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과에 2주, 비뇨기과에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 다니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산부인과에 있어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첫째, 미국 여자들은 진통이 오면 막 큰 소리로 떠들어 대요. 그런데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 뭐 아프면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 여자들은 아파도 아픈데 미국 여자들은 희한해요. 막 뭔가 소리를 짓거려 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고함을 치는 게 뭐냐면 남편 욕하는 거예요. 아픈데 네가 나를 임신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남편 이름을 막 부르고 마이클 이 나쁜 새끼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기 놓고 아기 놓고 아기 놓고 나면 바로 사과해. 한국에서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죠? 바로 사과하고 그래서 오래 있은 바에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아기 안고 퇴근해요. 집에 가서 밥 다 하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소나 개나 다 새끼 낳고 뭐해요? 다 일해요.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만 산후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에 대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1970년에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는 의과대학 출신들이 군복무, 군의관 군복무 딱 마치면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바로 결혼해서 그러니까 군의관 생활하는 동안에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 후 딱딱 해가지고 이제 군복무 끝 걸으면 그때 좀 이제 영주권이 딱 나오거든요. 그때는 의사는 영주권 막 줬어.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더 가는 겁니다. 그때 70년대 미국 한국하고 미국하고 갔다 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방에 가질 못해 비행기가 구식이라서 그래서 반드시 하와이에 가서 기름 넣고 하루밤 자고 가야 돼. 그만큼 참 그때는 1970년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항공기도 골프 먹고 속도도 별로 안 낮고 그래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러 한국에 온다든지 친정엄마가 미국에 와서 도와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사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 미국 여자들은 뭐예요? 샤워하고 밥하고 밥하고 다 해. 그리고 우리 마누라들도 어떻게 해? 다 해야 돼. 왜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남편들은 의사니까 병원 가서 하루 종일 죽자고 고생하죠. 마누라 혼자서 애기보고 밥하고 다 해야 돼. 그래도 멀쩡해. 왜 산후졸이라는 것은 옛날에 며느리들이 뭐예요? 모두도 먹고 맨날 부뚜박에 앉아서 남은 찌꺼기나 먹고 그럴 때 얘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모두도 먹고 영양실조 걸린 데다가 애기를 임신해 가지고 애기한테 영양소 다 뺏기지. 그리고 또 애기 낳으면 젖 만들어서 뺏기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참 여자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나 산후조리가 필요했지 요즘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요즘은 미국 가서 미국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찾아보서 있는가? 없어요. 한국에서 건강하고 처녀때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그러니까 애기만 낳았다고 그러면 애기 자는 거 들다보고 오다 왔다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한 한 달 운동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허리 등심 안심 모세혈관 다 수축해요. 그러니까 맨날 허리 아프죠. 그리고 뭐 자궁후구리니 뭐 이렇게 자궁 자궁하고 이제 난소 이렇게 자궁을 이 이게 이게 복벽 아닙니까? 벽이지 자궁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자궁을 복벽에 달아 매서 양쪽에 자궁이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끈이 있어요. 그 끈도 근육끈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운동 안 하니까 그것도 느슨해지고 모세혈관이 다 없어져 가지고 자궁이 흐느적 거리는 거야. 그래서 자궁이 앞으로 앞으로 자궁 앞에는 뭐 있어? 방광이 있어. 방광을 누르니까 자꾸 오줌이 찌끈찌끈 나오면 소변 조절이 안 돼요. 뒤로 가면 또 이제 직장하고 또 그러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한다고 운동을 안 하면 이게 건강상태가 건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들은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결혼하기 전에 뉴스타트 약혼식 하지 말고 뉴스타트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릿고개 너무너무 못 먹고 살 때 그거를 그러니까 막 찬물에 손넣으면 안 된다든가 이게 여자의 몸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산후조리 해야지. 그런데 어떤 나라도 산후조리한 나라가 없어요. 특히 미국은 그게 뭐 그런게 있냐고 물어볼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아픈 여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찜질방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미국에는 찜질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돈 좀 벌어 보려고 불가마 찐질방을 만들겠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찜질방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그래서 방바닥을 몇 도로 태우고 어쩌고 미국 시청에 갔다가 제출했더니 시청에서 막 놀래 나 잡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서 시청 직원을 한국으로 어떻게 데리고 와죠. 찜질방에 데리고 가니까 한국 여성관 놓아주고 그래서 허락해줬다고 그래서 이 참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상완이 보세요. 상완이가 그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었어요. 왜? 자가 면역성 질병이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은 그 T세포가 변질돼서 상완이 콩팥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여야 돼.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되고 사진이 나왔잖아요. 벌겋게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스테로이드를 왜 먹이냐 하면 T세포 죽이려고 먹인다고. T세포를 죽여야 T세포가 콩팥을 공격을 안 하지. 그럼 T세포 자꾸 죽이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이게 못 쓴 덩어리란 말이에요. 병 하나 증세 하나 완화시키려고 그러다가 다른 데서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자꾸 먹이고 콩팥 기능도 안 좋고 그러면 애가 안 크는 거예요. 발육이 정지가 돼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서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발육이 정지됐던 것 다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발육이 정지됐던 뉴스타트에서 나니까 다른 애들하고 꼭 같이 발육 안 됐던 것도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뉴스타트를 하니까 더 발육이 잘 돼가지고 더 몸짐이 더 크다고 키도 더 크고 185cm 184cm 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현대의학적으로 아마 의사들이 상환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놀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현대의학적 인간의 의학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에다가 기본 여건까지 딱 하면 옛날에 안 됐던 거 손해받던 거 발육 안 됐던 것까지 생명은 뭐예요? 다 발육시켜주고 뉴스타트 안 하는 애들보다 더 뭐예요? 더 크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을 한 보람이 있죠. 왜? 상환이 누나 상환이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전문의가 돼도 뉴스타트 생활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사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보통 술 먹고 딩가딩하는 애들하고 달라? 아시겠죠? 생각이 똑 빠르고 그러니까 상환이 다 병 걸린 보람이 있고 엄마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엄마도 몸에 있던 뭐예요? 심검, 병 다 나버렸다고 고의하라 이런 게 그러니까 아주 병난 게 복이지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도 걱정 있어 없어 뭐 병 생기면 또 뉴스타트로 다 나을 텐데 뭐 그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로 화이팅 해서 여러분 확실히 지휘되시고 새로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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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